자, 너네집 가! 우리도 더워! 저희 집 고양이 아니에요. 집에 따라 돌아와서 reps 야, 호중이가 네꺼야? 어? 어? 오늘따라 그대 어깨가 무릎도 높다고 이해해봐라? 항상 웃고 있던 표정도 웃어보는 걸 천천히만 믿어 하지만 있는 걸 고민은 해봤자 내일은 또 다시 예예예예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주겠지 내가 있잖아 예예예예 무거운 짐을 여기 내려놓고 웃어봐 얼굴 짓 부르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 가슴을 쭉 펴봐 크게 바빠 소리쳐 딱 한 맘만 말해줘요 예스 예스 아름다운 나가 하지 말고 예스 배가 불러서 고양이 한 마리가 왔더라구요 그러고나서 한 2-3일 뒤에 갑자기 이제 물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동시 날씨 거리는 중 아예 아예 애교 아예 정국 뇾 설정 그녀 베덩 고양이가 다시 임신을 해서 1년만에 다시 온거에요 작년에 했던 행동은 똑같이 창틀에 와가지고 야옹야옹 하더라구요 이 공간은 자기가 선택한 공간은 아니에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지형, 그 냄새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했겠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난관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나리 나리 저희가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 그대 내 손잡아줬던 그대 손길 내 맘도 모르고 설레이던 손길 날 보며 당황한 모습도 스치듯 향기에 돌아서 날들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여름 기억해줘 그대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 너의 이름 부르고 싶은데 어디갔니 꽁꽁 숨어버린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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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